준비 되셨나요? 네. 시작하시죠. 정국윤 씨는 헷갈립니다. 하승 일단 둘러나, 일단. 투자 먼저 먹었으니까. 차근차근 패스 해. 한번씩. 남줏 자세구 같다고. 끝. 밑에 다리 치워내고 치워내면서. 5. 자, 2. 3. 7. 구마, 구마. 구마가, 이기고 있어. 입고 있어.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owment으로 한번 해. 구바 머리 담대로 하고 머리를 얹어놔야 돼 머리.. 안녕 둘이 사이드! 사이드! 팔 잡고 다리 밀어내고 그렇지! 무릎 집어넣!!! 허리적으로 무릎 집어넣! 무릎 집어넣! 그렇지! 목 갔다 하나! 목 갔다하나! 그런데 목 accelerated. 팔차는 오른손을. 팔차는 오른손을. 머리는 위쪽으로 가려기 바랍니다. 팔차는 오른손을 위쪽으로. 버그기는 위쪽으로 가려기 바랍니다. 효주가와 팔! 유행당! 이 걸 의미라고. 어깨 밀어 어깨 밀어 네 머리로 어깨 밀어 네 머리로 아 공이 이제 베이스 잡아가지고 카드키로 올라와서 베이스를 잡아야 돼요 울면 안돼요 옆으로 칠게요 옆으로 칠게요 지금 1분 20초 남았어요 5대0이에요 쥐고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갑자기 1분 20초 남은 쪽 빠져 움직여야 돼요 아ogen은 선바amento 한글자막 by 한효정